아니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요즘 제일 멋지고 제일 잘생겼다고 느낌이 딱 드는 게 남준이 남준이 뒷머리 기르고 나서 맞아 되게 야생마적인 이미지 남준이 요새 몸도 벌크업 해가지고 보면은 느낌이 있어 아니 이런 진지한 톡톡팡한데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남준이 형 가장 멋있을 때가 이제 작년 이제 그래미 그치 아 맞지 맞지 핫가이였어 핫가이였어 흰 자켓을 입고 있어 핫 글라스에 청자켓에 세그로 그리고 머리 길렀어 뒷머리 약간 보스같아 보스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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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네 너희들한텐 필요가 없어 나한테 듣고 싶대잖아 야 남준아 잘생겼다 아우 고맙다 아우 고맙다 남준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몸이 헐크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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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r sexy brai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